오늘은 보금만 포기하면 세상은 칭찬한다. 보금만 포기하면 세상은 칭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핍박을 왜 했습니까? 안진병이 고쳤다고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가두어뒀습니다. 오늘 4장 3절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아침까지 가두어뒀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핍박을 당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핍박을 당연히 여겨야 되느냐? 그 이유를 살펴야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일들은 옳은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면 대개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나 그렇잖아요. 옳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 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을 하던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던 항상 핍박의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안진병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증거였습니다.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욕을 먹는구나. 교회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핍박을 당하는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추구하는 의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의의와 교회가 추구하는 의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추구하는 의의와 교회가 추구하는 의의가 똑같다 그러면 이게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와 우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빌리뽀서 3장에 나오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그러니까 세상의 의의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세상이 추구하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죄짓지 않는 게 의의예요. 죄짓지 않는다. 세상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죄짓지 않는다. 그다음에 범죄하지 않는 거.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킨 거. 착한 일 한 거. 이게 세상의 의의 아닙니까? 보편타당한 의의예요. 세상의 의는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만을 추구할 때 자기의의라 그래요. 내 공로니까. 내가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선행을 쌓았다는 거예요. 업보를 쌓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도 다 똑같습니다. 다 선행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옳은 것들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의는 뭐냐 하면 전제부터 이런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들고 나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철저하게 난도죄를 해서 이래도 죄인 아니야? 항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완벽한 죄인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가운데도 온전한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죄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좋은 얘기만 써야지 이런 얘기를 왜 쓰나? 해계망측한 죄인들. 해계망측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죄 얘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고 그래서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은 아예 이런 작업조차 없는 사람을 의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세상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 죄인이 있어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그러니까 다 가리는 겁니다. 가리고 속이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기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은혜를 싫어합니다. 내게 임하는 은혜는 좋아하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는 정말 싫어합니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얘기하면 벌어 과를 내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싫은 게 뭐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응징을 훨씬 좋아합니다. 잘 보십시오. 왜 인민재판이 통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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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졌다 막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돌멩이 집어던져서 때려 죽여야 속이 시야 하는 게 인간이에요. 나라고 생각은 안 하고 누구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그렇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랬더니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내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치겠다. 그게 세상의 인심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다시 쓰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없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가 싫으냐? 혹시 하나님이 용서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저 용서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죄를 짓고 더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기를 훨씬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의의가 일지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공로를 가지고 뛰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뭘 했다고 얘기를 하면 찬사를 받을 얘기를 하면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빵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셨다. 예수 예수 예수님 그것만 강조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서 칭찬하는 것들을 보면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뭐 인간의 힘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 아니야? 선행했다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에 가서 뭘 하고 동남아에 가서 뭘 하고 뭘 해주고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무브먼트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무슨 운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금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의 그런 운동과 발버둥 치는 것 아무 효과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야 돼. 그 얘기를 들으면 화가 버릇나죠. 그럼 인간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보금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노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만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보금을 떠난 교회 안의 사람들도 분노해요. 더 분노하죠. 더. 바리새들이 제일 분노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일을 들고 나올 때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보금의 진수가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 맞죠.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잘하면 칭찬해 줄까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하면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부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이 제대로 먹지 않고 금식하고 맨날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왜 안 먹냐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공격을 해요.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 잘 먹었더니 너무 먹는다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비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자장 앞부분에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탄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니까 기탈 없다는 말은 담대하다는 뜻이에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학문 없는 범인 그랬어요. 학문 없는 범인.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 그랬다고요. 배우지 못하니까 무식하다가 욕을 하다가 또 베스도라는 사람 앞에서 사도 바올이 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사도행전 28장, 26장, 24장을 보니까 바올아 내가 미쳤도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어두다. 지가 할 말 없으니까 미친놈 그러다. 미친놈. 너무 많이 배워서 저러는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대해서 자꾸만 칭찬을 들려고 그러고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잘못된 시도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교회를 칭찬했어요. 교회를 칭찬할 때는 항상 이거예요. 칭찬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십시오. 어떤 걸로 칭찬해요? 구제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한다. 기득권 내려놨다. 다 뭐예요? 윤리의 윤리. 세상적인 기준. 그런데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밥차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래요. 철학에다 맨날 하는 교회. 그런 거 봤어요? 뉴스에서? 봤냐고요? 전도 열심히 했더니 아주 훌륭한 교회다. 그런 거 봤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교세 확장에만 눈이 먼 교회 그래요. 알아요? 교세 확장에만 눈이 먼 교회. 세상에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믿는 성도들까지 속는 거라고. 교세 확장에 눈이 멀었대요.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의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세상과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화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본질. 빛과 어둠의 문제예요. 빛이 가면 어둠은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주 순진한 생각들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과 화해를 잘 이뤄면 세상이 박수 쳐 줄 거라고. 참 미워한 게 뭐냐면 언론 플레이 많이 하던 사람이 언론에 제일 많이 깨져요. 그거 아세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자기 구미에 맞고 내 뜻대로 되면 칭찬해 주다가 조금만 뻗어나서 복음적으로 나가도 박살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로는 핍박을 받으리로다. 죄짓고 잘못된 거 합리화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수로 나가도 핍박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우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 사도행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핍박이 있어도 열심히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불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 51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지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52절 보니까 이후로는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는데 분쟁해서 3대 2로 싸우고 또 2대 3으로 막 싸울 거예요. 집안. 지금부터 복음이 들어간 집안들은 싸우는 집안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한 편, 어머니와 아들이 한 편 이래서 싸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지라. 왜 그래요? 진리됨 때문에. 진리됨 때문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롭게 하는 길이 뭐예요?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일종의 복음의 대탕트예요. 말하지 말자. 말만 꺼내면 싸움 벌어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너무 무례한 기독교에서 나이스하게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감동적인 게 있어요. 우리 중앙일보 회장하는 분 계시죠? 홍시성을 가진 분. 홍석현 씨라고. 그분이 주미대사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갔을 때. 저는 지금도 그 얘기 잊지 못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원상 목사님. 정금모 씨하고 친분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했댑니다. 그러니까 우아하게 워싱턴에 왔으니까. 워싱턴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덕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이원상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분 앉혀놓고 그 어르신이, 그 80 넘으신 어르신이 식사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고. 식사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한 시간 동안 십자가 복음 증거하더래요.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되게 어색하죠. 그분은 열렬한 원불교 신자인데 그렇죠? 이게 그렇잖아요. 뭐 어색하잖아요. 어색하게 끝났는데 오히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저분은 진짜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증거하는구나. 우리는 정말 너무 나이스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게만 와서 헤어지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 그 기회가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얘기하겠어요? 누가. 누가 전도하겠냐고요. 어찌 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증거 받았던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너에게 분명히 복음 증거하지 않느냐. 네가 거절했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건질 수 있는 또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어떤 사람이 복음이 필요할 때까지 자기가 필요하다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나한테 좀 전도 좀 해줄래. 그때까지 그렇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3장에 안진베이 보세요. 안진베이가 나 못 일어나니까 나 태어날 때부터 안진베이었는데 좀 이렇게 세워줄래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지요. 안진베이가 원했던 건 뭐예요? 돈 달래요. 구걸. 그런데 은과 금 그런 거 없고 줄 마음도 없어. 동정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너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죠? 일어서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길이 있다는 거 알지 못했습니다. 증거하고 외치잖아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보다 우리 그냥 인간을 다루는 의사보다 수의사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인간들은 어디 아프다 말하잖아. 머리가 아파 이렇게 말하는데 걔는 말이 없잖아요. 수의사가 훨씬 뛰어나죠. 어디가 아픈지를 때려 맞춰서 고쳐줘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몸이 아프면 수의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수의사가 훨씬 뛰어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게 농담이지만 농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옛날 의사들 만났을 때는 18세기까지만 할 때도 환자의 말에 의존했대요. 어디 아프다. 그러니까 자기 아픈 데를 자기가 스스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병도 있잖아요. 혈압 같은 거 고통 못 느끼잖아요. 간 같은 것도 고통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뭐냐 하면 오스트리아 비인 출신의 의사 한 분이 있어요. 아우엔 브루거라는 사람이 타진법이라고. 타진법이 뭐냐 하면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의사가 됐는데 이게 술통 똥똥 이렇게 뚫겨보면 술이 얼마나 발효됐는지를 알아맞히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술만 익은 거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배를 쳐보기 시작했어요. 배도 쳐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도 타진법이라고 하는데 때려서 맞추는 거. 타진법이 제일 효과가 컸던 게 폐래요. 폐. 폐 같은 데 치면 진짜 폐를 끼치는지 이렇게 안 돼요. 폐를. 그래서 지금도 의사들도 타진법을 쓴다고 그러다. 폐하는 거. 그래서 타진법에서 나온 게 뭐냐. 청진기예요. 소리 듣고 하는 거죠. 그냥 소리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지금이야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특별히 옛날에는 시력 조사할 때 가면 집어가서 이게 사예요. 어디가 뚫렸어요. 맨날 가예요. 나예요. 불렀잖아요. 이제는 찍기만 해도 나오죠. 시력이 정확하게. 말 없어도. 안 가봤어요. 안과를. 말 없어도 다 나와요. 말 없어도 가만히 있어서 기계로 다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의료의 발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디 아픈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해야 될지 무엇입니까.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해야지. 그래서 고린대전서 1장 2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민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접근들은요. 득도예요. 득도. 내가 도를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도닦고를 갈래. 도를 추구하고. 그래서 도를 얻는 거예요. 득도. 예수 믿는 건 득도 아닙니다. 득도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하는 거라고요. 득도에서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누가 득도래요. 누가 득도래요. 득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도래요. 전도. 전도는 선포거든요. 씨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 없습니다. 기독교는 득도 아니에요.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왜 약한 자를 씁니까. 약한 자는 하라는 거 잘하니까. 약하기 때문에 잘해요. 그래서 예수는 돌사같이 믿어야 됩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라고.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우아해서. 우리 교인들 너무 교양이 있어. 그러면 개똥 교양. 무례해도 괜찮습니다. 복음 증거하십시오. 뭘 그렇게 숨겨요. 예수 믿는 걸 숨겨요. 증거하십시오.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살면 소망이 없다.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 것이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외쳐야죠. 장례식 가서 외쳐야죠. 이걸로 끝이 아니야. 하나님 옆에 서게 돼. 얼마 있으면 우리도 서게 될 거라고. 말씀 증거해야죠. 세상에 추구하는 게 이게 아니야. 교회가 어찌 보면 세상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한다는 건 세상의 기준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칭찬받는 교회? 2장에서는 칭찬받았대요. 그런데 왜 칭찬받았죠? 구제하고 돕고 하니까. 그런데 벌써 3장, 4장에 넣어서 복음 증거하니까 핍박이 오고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칭찬이 온전한 칭찬이에요? 아니죠. 교회는 세상에 충돌되게 돼 있습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을 때는 핍박은 반드시 온다는 거. 핍박 없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핍박은 있습니다. 왜? 왜?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니까. 우리 금요일마다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비싼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네팔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열매가 있잖아요. 거기서 믿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변화된 거 아니에요? 토마스님께서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정립차 들고 와서 대동강면에서 뿌려주다가 박충건 씨한테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 밖에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장대형 교회의 자리가 되고 1907년의 부흥의 자리가 되고 그때부터 성경 번역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좀 미련해져야 됩니다. 정말 미련해져야 돼요. 그래야 능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련하게 믿읍시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은총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내일은 리더십들 우리 좋은 리더가 되고 전도하고 또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서 여러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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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